여러분이 먼저 그거부터 인식해야 돼.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나한테 온 모든 피해자, 가해자는 내가 만들었다는 거. 원인은 내 잠재의식 속에 그 애고가, 원인이라는 거, 수치애고가. 그 수치를 기꺼이 보겠다, 나라고 인정하겠다 해야 돼. 인간이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치 안 당하려고 옷 하나를 입어도 괜찮니? 이렇게. 뭔가 너로 왜 그따위로 입어서 할까 봐. 메이크업 하나 할 때도 내 멋대로 그 멋대로 근데 너 왜 입술이 지저버린 것 같다, 도깨비 같다 이럴까 봐. 신경 쓰고, 그렇죠? 근데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뭐냐 하면 성으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에요. 항상 성으로 수치당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성으로 더럽혀주면 죽어라 은장도도 주고, 성 때문에 성으로 잘못해서 간통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돌로 쳐죽이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막 포를 떠서 죽이는 그런 형보를 받았더라고요. 조선시대 말기에도 보니까. 여자가 간음했다고 여자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막 칼로 다 포를 뜨는 형보를 하고. 제일 지독하고 무섭게 했어요. 잔인하게 성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 부인이 간통하거나 내 남편이 뭐 딴 여자랑 이러면은 막 그때 살인하잖아. 치정살인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엄청 제일 무서운 살기인 거야. 성으로 수치당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성욕이랄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그 마음. 그게 올라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진짜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못 표현했다가. 오이 수치당하고 그걸 또 섹스로 표현했다가 수치당하고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참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특히 성욕 같은 거. 여자들은 성욕이 있으면 막 그 해픈 여자. 막 더군다나 그랬으니까. 근데 그 성에너지는 타고나는 거거든. 여자도 여자라고 조금이고 남자라고 크고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에너지가 셀 수 있거든. 근데 에너지가 센 아기는 그거 괴로운 거야. 내가 꼭 해픈 여자 같고 내가 막 이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세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 어떻게 되나.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수치당할까 봐 이 내 속에 있는 이 창녀. 무의식 속에 애고가 있는데 창녀처럼 막 성욕이 올라오고 막 섹스하고 싶고 온 세상 남자들이랑 그럼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너 그런 여자야?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 조금 전에 저랑 춤췄던 이야기가 그건 거야. 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머리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무의식 속에 애고가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땠냐. 경험 전부가. 자면 꼭 성추행을 당하는 거야. 내가 어떤 남자랑 이렇게 만지고 섹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 창녀라고 여기서 이 마음을 다 버리면 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아니지.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대. 한 번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난 피해자인데 왜 말을 못했을까. 피해자건 가해자건 이건 수치거든. 수치를 보는 두려움이 너무 어마어마해. 수치는 뭐예요? 가해자 피해자는 하나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끌어들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어들였어. 머리에 분별심으로는 난 당했고 나는 가해했고 하지만 옳다 그리다를 넘어선 그냥 수치 자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해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해자를 하는데 난 여자고 어리고 가해자 할 여건이 안 되니까 피해자로 수치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얘기할 때 다 두려워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수치 자체니까. 당한다는 것도 가짜고 가해했다는 것도 가짜야.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수치를 떠온 거야. 수치를 떨 때는 반드시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가 돼서 떨거든. 그러니까 이걸 들키는 게 너무 두려워. 말을 안 한 거지. 그 두려움이 입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깨고 팍 얘기했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 수치의 빙이라고 하죠. 그 마음이 죽어.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데 얘를 살려주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 걔가 산 거예요. 성폭행범이 전자발찌하고도 가서 여자 덮치잖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걔를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리 겉에서 벌을 줘도 소용이 없니까. 마음으로 걔를 보는 게 두려워서 안 보는 거지. 내가 가해자는 거. 성으로 추행하는 추행범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가 성추행해서 가해자는 거 알고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 알겠지. 일부러 저러는 거야 하고 발찌를 채우는데 일부러 머리로 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난 성추행해야지. 그래서 태어났어. 이러겠어. 그냥 욕구가 확 올라오는데 이 욕구 자체가 머리로 통제가 안 돼. 그걸 우리가 애고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은 그 애고가 만드는 거지. 머리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돈을 잃고 싶으면 잃고 이러겠지. 벌고 싶다고 벌어? 버는 놈이 있는 거야. 여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돈 안 벌면 안 되는 그게 버는 거고 또 잃는 애고는 잃는 놈이 있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뺏기는 놈이.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야. 인지하는 순간 우리 통제하에 있게 돼서 내가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모든 애고는 관념체는 수치비기거든. 그러니까 볼라면 두려워.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하든 피해자를 하든 하게 돼 있는 거야. 가해자 했다가 피해자 했다가 가해자 했다가 피해자 했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은 내 꼬라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시비분별심의 애고가 존재하니까 그 수치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별심으로 보는 거야. 잘했지 잘못했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이 되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분리가 돼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수치를 인정한다. 내 수치를 받아들인다. 하면서 딱 봐야 돼요. 내 성폭행, 성추행하고 또 그걸 당한 여자 똑같아요. 수치예고야. 내가 의도대로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아기가 있어. 그럼 의도대로 안 했지. 의도대로 안 했는데 어떤 놈이 했는가. 그 놈을 보러 온 거예요. 그 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야. 피해자는 착하고 가해자는 나쁘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피해자였던 이 아기는 언젠가는 가해자를 하고 가해자였던 아기는 피해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마음으로 남자를 가해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꼭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를 못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내 몸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수치를 당했으니까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있겠지? 그러니까 남자를 수치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예 성불구로 딱 만들어버린 거야. 머리를 안 원하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 헤라엄마 내 남자친구가 나랑 만나고 난다. 아예 성관계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수치를 확 줘갖고 아주 공격해서 그게 가해자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당했으니까 모든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남자친구를 아버지로 투사해서 풀어버린 거지. 그걸 봐야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머리로는 안 원하지마. 몸에서는 해버려 얘가. 여러분이 통제가 안 돼. 통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치를 내가 그 수치 떨고 다닌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데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게 내 수치입니다. 그냥 봐야 돼. 그 순간 얘가 힘을 잃고 내 통제하에 있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그거부터 인식해야 돼.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나한테 온 모든 피해자 가해자는 내가 만들었다는 거. 원인은 내 잠재의식 속에 그 애고가 원인이라는 거. 수치 애고가. 그 수치를 기꺼이 보겠다. 나라고 인정하겠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 그걸 보는 게. 내가 그랬다는 걸 인정 안 해. 심지어는 가해자를 인정을 못 해서 내가 가해했다는 걸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아기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가해자야. 태어날 때. 여러분 중에 가해자 아닌 아기가 있어요. 얘기해 봐. 맨날 밥 먹고 똥 싸지. 그 똥이 어디로 가. 그거 다 처리시켜야 되고. 먹을 때 여러분이 채식주의자라고? 아니 푸른 생명체 아니야? 풀 뿌려 먹고. 남의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어. 피해 줄 수밖에 없어. 그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죽어도 가해자 인정 안 하면 고집부령. 그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가해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해자가 올라올까 봐 자기를 막 죽이는 애구가 있어요. 자기를 막. 잘하라고 애쓰면서. 그런다고 내가 가해자를 안 하고 사나?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야. 피해를 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 피해 주면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넌 왜 난 피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난 이렇게 보고 싶어. 너는 살면서 피해 준 적 없니? 피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 방구 한 번 안 끼고 살 수 있어? 방구 끄는 것도 피해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죽어도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부령.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 인정 절대 안 하고 가해자 하지 말라고 자기 공격하고 남들 가해자 보면 막 미워하고 일어나게 가해자 자체가 돼버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게 가해가 돼. 자기는 도와주려고 마사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남은 그게 다 살기만 들어오고 그냥 가해자 자체가 돼버려.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아기는. 수치스럽다. 가해자 수치스럽다고 안 보려는 아기는 거꾸로 가해자가 돼버린다고. 왜 안 보려고 그래? 두려워서. 자기 가해자 수치를 보는 게. 아주 거룩한 성인을 그냥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지. 성자는 그래서 자기 수치를 다 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인정해요. 수치의 똥밭에 구르지 않는 인간은 없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는 애고도. 다 어차피 밥 먹고 똥 싸야 되고 어차피 남을 피해 줄 수밖에 없고 어차피 가해할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해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순리예요. 그냥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그 수치를 봐야 돼요. 그때 보기 전에 엄청 두려움이 떠. 엄청 두려움이 떠. 그래서 우리 아기도 못 보는 거야. 저 아기도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당한 수치가 너무 커. 웬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랑 섹스하고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불러. 못 부르면 때려. 무릎 꿇려서 강제로 했어. 굴복시키고. 그때 그 불욕관과 그 수치 그 피해자 그때 동시에 가해자를 했지. 막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을 아빠랑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와 딸로 지내고 싶은데 가해자 피해자는 항상 그런 아버지와 딸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생겨요. 피해자 가해자 관계로밖에 안 되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이런 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 수치를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콩가루지만 아니요.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움도 다 버려서 두려움도 못 느끼는 거야. 두려움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냥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두려움을 못 느끼면 그냥 집착 상태거든. 그 상태에서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좀 느껴야 그래서 수치가 센 아기 중에서도 두려움을 잘 느끼는 아기는 그래도 남을 수치해 주진 않아. 무서우니까 묻거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두려움을 아예 버려버렸어. 못 느껴. 나 그냥 해버린 거야. 이건 뭐 괜찮지. 이 사람은 못 느낄 거야. 그리고 그냥 수치스러운 짓을 해버린 거야. 상대는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과 수치를 다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아기는 어떻게 됐어? 이 아기가 몸에 저장돼 있던 수치당하고 수치준 남자친구를 그렇게 수치줘서 그냥 거의 고자를 만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창렬하고 수치당한 그 가해자 피해자의 수치를 그대로 그냥 느껴버린 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거야. 나도 그걸 두려워서 안 보려고 했던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나를. 근데 그게 떠버리니까 막 그 그걸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가 또 뜬 거지. 그거를 그렇게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득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걸리는 거야. 자기 수치빙이 자기가 무슨 수치를 떨고 성적으로 어떤 밀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내 마음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 이게 이걸 인정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너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모든 걸 다 포장을 해. 마음으로 그건 잃을 수밖에 없었어. 그건 선이었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가해자를 안 보려고 해요. 피해자는 남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보려고 하고 가해자는 남한테 너는 가해자였구나. 남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면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는 게 더 무서워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 사회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과 성폭행 가해자랑 누구를 더 비난하고 지탄해? 성폭행 가해자 근데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뒤에서는 제가 그랬대 이렇게 수치 주지 하지만 앞에서 그렇게 안 해.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고. 사실은 보호하지도 않아요. 너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럼 나 싫어. 동정화하는 거지. 불쌍하게 여기고 약자를.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수치 주고 있거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격은 안 당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의 수치는 그만큼 덜 두려워. 근데 가해자의 수치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야. 모든 사람 속에 창녀 창남이 다 있죠. 성욕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성욕도 버리는 아기도 있더만. 시집가서 애를 둘이 낳았는데도 나한테 물었어. 성욕이 뭐예요? 혜란님. 내가 오이가 없어서 성욕조차도 가해자로 느끼는 거죠. 수치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가해자를 극강으로 안 보면. 엄청 애쓰고 살아. 평생 동안. 가해자 안 되려고. 소용없어. 더 큰 가해자가 돼. 그렇게 애를 쓰면. 가해자를 안 보니까. 머리로 가해야 하나? 일부러 가해야 하나? 아니지. 몸이 가해야지 가해자가. 근데 그 가해자를 인정하고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할수록 그 아픔을 인정하고 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할수록 이 가해자는 내려가고 사라져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근데 죽어도 얘를 인정 안 해주면 점점 강화돼. 얘를 또 거기다가 공격을 해요. 가해자라고. 너 때문에 힘들다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계속 가해를 해. 그럼 가해자 자체가 돼. 통으로. 그래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 나는 정말 안 그러려고 내 가해자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가는 곳마다 버림받고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행해져. 왜? 내가 가해자니까. 몸이 가해자야. 마음과 마음이. 존재가 가해자야. 나를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불행해지고 내 자식이 불행해지고 내 부모가 힘들어지고 이게 내 존재가 가해자라고 그런 거야. 내 존재의 가해자를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래. 마음 공부하러 와서도 나 일부러 안 그러거든요. 언제 일부러 그런데? 다 착해. 여러분은. 머리의 의도는.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가해자가 있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걔를 인정을 안 할수록 고집 부리면서 절대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걔를 안 봐줄수록 가해자 피해자의 수치를 떨고 다녀. 가해자 피해자의 수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려고 하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묻어놓고서 거기에 깔고 앉아있어. 이렇게 올라오지 마. 안 들려. 내가 노래하는데 이게 들리질 않아 에너지가. 얼마나 굳건하게 10톤 무게로 다 올라오기만 해봐. 절대 이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나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 수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내 수치 알면 안 돼.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 다 머리로 아는데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정상적으로 사랑을 못 받고 몰래 뺏으려고 해서 그렇게 뺏는 식으로 수치당하면서 그 먹이를 먹고 먹이를 먹은 거지. 성추행 당하면서.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남자들한테 그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 또 먹이를 먹고 가해자가 피해자 없는 거야. 그냥 수치를 떨고 산 거지. 그냥 인정해서 정상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살지를 못하고 수치 떨면서 그걸 안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랑을 안 먹으면. 그런데 사랑을 그렇게 수치로 다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 수치만 당하지. 사랑을 못 먹고. 날마다 수치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혜리엄마랑 이렇게 성을 딱 띄워서 성을 띄워서 섹시를 딱 띄워 올리니까 어우 그 요염한 여자가 딱 올라오는데 얼마나 요염한지. 무섭다고 하는데 좋잖아. 그렇지 우리 애기? 좋아요. 사랑을 먹으니까 이게 간만에 사랑이구나. 몇십 년 동안 못 먹었던 사랑이구나. 쪽쪽 몸이 쪽쪽 바람 너무 두려운데도 아 두려워도 괜찮아. 막 먹어. 행복해. 그럼 생기가 나는 거지. 그러면 살맛이 막 나. 사랑을 먹으면 살맛이 나. 여러분 연애에 빠져서 사랑을 먹으면 살맛이 나잖아. 인생이 그냥 기분이 좋고 휘파람이 나는 듯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받고 싶은 여성 남성을 수치 주고 버려서 그게 수치를 떨면서 당했다고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가해하면서 수치 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사랑 못 받고 수치만 먹으니까 더 갈급해서 더 수치를 떨고 사랑받는 방법은 그거야. 그 수치를 분리해야 돼. 그 수치를 자기 수치를 사랑을 몰래 몰래 뺏으려고 하고 가해자 피해자로 막 뺏고 뺏기는 척 하면서 막 뺏으려고 했던 그 수치가 바로 나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다 뼈 아파.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제 경우로 얘기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몸 자체가 뺏는 애고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가난한 깡촌의 과수원집 막내딸. 촌년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 촌년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엄청 젠틀하거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라 김아이가 돈도 잘 쓰고 사랑도 막 이렇게 달콤한 말도 잘해줘. 그래서 엄마가 한눈에 뿅 간 거야. 그런데 이 남자를 꼬셔야 되는데 감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둥이인 거야. 딴 여자도 이쁜 여자들이 막 좋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뺏어야 되지. 그냥 그냥 뜨거운 열저증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래서 이래서 정상적인 사랑 표현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수치스럽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래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버림받아서 좋아 하면서 딱 달려들어서 썼어야 돼. 여자의 그 마음을 안 쓰고 어떻게 했어? 더욱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로 쓴 거야. 대신에 상대를 수치 준 거지. 네가 날 임신시켰으니까 책임져야 돼. 이렇게 수치를 준 거야. 상대는 아버지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냐고. 수치지. 임신해가고 네가 그러니까 책임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 사랑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또 수치당했어. 걔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러다 결국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뺏는 도구로 쓰였지. 사랑은 못 받고 나를 이용 도구로 쓴 거야.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도 나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이 여자 싫은데 만났어. 너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나를 수치 줬어. 그래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양가 집안에서 저 애를 띄고 결혼하지 말아라. 다 그랬어. 한 명도 결혼을 찬성 안 했으니까. 그냥 온 세상 수치를 당하고 태어난 애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수치 주고 수치당한 애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삼촌한테 거의 성폭행 수준까지 가는 성추행을 당하고 그때 그 성추행당한 그게 여러분 내 몸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아무리 애기도 갖고 태어나잖아. 관념체를. 애고를 그치? 그게 올라온 거야.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찰뜩 뜨는데 얘를 수치스럽다고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애교 떨고 사랑 달라고 이걸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뭘로 다 난 사랑을 뺏었냐 하면 똑똑해서. 태어날 때 신동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애가 8개월 됐는데 물 줘. 단답형으로. 갈치 가져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아빠는 똑똑한 아기를 좋아하는데 백과서전 갖다 놓으면 다 외우고 그래서 그 신동으로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애교 떨면서 존재가 귀여우면 사랑 주세요. 이렇게 애기들이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 아기는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자기 수치 버림받은 자기 수치가 뜨는 거죠.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수치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애교를 안 떨고 그렇게 똑똑함으로 어필하면서 사랑을 뺏는 식이지. 근데 아무리 똑똑함으로 어필해도 존재 자체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갈급하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귀찮기만 해 나중에는 엄마가 그러더라고. 야 너 이상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물으면 대답을 하더니 나중에는 몰라. 몰라. 이러더래. 왜? 피곤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기계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애가 사라지면 보면 윗동네 가서 있대. 그러면 할아버지가 묻는데 야 요번 여름에는 감옥이니 홍수니 야 이장선거에 누가 되겠지 막 다 묻는 거야. 처음에는 그걸 대답해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어. 사람들이 날 다 힘들게 하니까 애가 입을 딱 닦고 3살인가 4살 때부터 몰라. 몰라 이러더래. 그게 그냥 귀여움을 떠고 귀여움을 받아야 되는 걸 그렇게 사랑받아야 되는 걸 애가 똑똑기를 쓰니까 대신 쓴 거죠. 그게 뺏는 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힘들다에 수치만 올라오지 사랑 못 받은 거지. 제 애고가 그렇게 살았어요. 수치로 사랑을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 이게 살면서도 날마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고 얘가 날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농담을 해도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를 갖다가 비웃으면서 겉으로만 저러는 것 같고 못 받아들인 거죠. 수치 애고가 그리고 큰 트라우마인 그 성폭행 성추행당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들이 다 무섭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뛰고 그랬다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남자한테 너무 두려워서 절절매다가 어느 순간에 개살기 올라오면 이 새끼를 죽이리라 그냥 막 개분노를 막 해서 남편이 벌벌기게 만들고 코피숍에서도 무릎 꿇고 무릎 꿇기고 막 이래 많은 걸 저지르고 또 무서워서 덜덜덜 이게 뭔지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수치당한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어떻나? 아버지가 엄마한테 걔가 내 인줄 어떻게 알아? 이럴 때 이렇게 들린 거야. 넌 창녀지? 넌 섹스로 날 걸고 넘어지고 섹스에서 나를 응? 이렇게 한 창녀지? 배 속에 있는 나도 엄마가 나 아닙니까? 창녀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창녀인 나 남자를 몸으로 꼬시는 게 창녀 아닙니까? 엄마가 있는데 그게 나잖아. 그러니까 이 창녀라는 마음이 그게 올라오면 너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마음인데 응? 그리고 이용당한 마음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하고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도 다 버리게 되고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내 수치를 보고 난 후에야 아 이게 수치가 수치가 아니구나 그냥 엄마가 사랑해서 아빠를 그렇게 했고 그게 부끄러우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게 했고 엄마도 몸에 그 애고가 있었구나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온전히 표현 못하고 그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여자가 있었구나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같아 이 수치가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마음 공부 시켰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남자 아기 들어오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개기름이 흐르듯이 번질번질하고 성관념이 센 아기들이 그래요 자기를 수치주고 이런 아기들은 징그럽거든요 약간 사랑받고 싶은 자기 남자를 인정 못하고 수치줄수록 그게 심하게 나와요 여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눈이 이렇게 요염하면서 좀 이렇게 야시시하고 징그러운 파동 나오는 아기는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가 창녀 같다고 다 수치준 옛날에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딱 그래 딱 기생같아 막 요정에서 나온 여자같이 이상한 여자가 가면 쓰고 서 있어요 그 파동이 나오면 제가 막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제 속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청소하는 게 엄청 힘들어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무서워 그런 남자를 보면 일단 무서웠어요 또는 징그럽고 징그럽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가해자가 뜨는 거지 같이 공격하는 수치주는 가해자 더럽다는 느낌 올라오고 막 근데 그게 버려지고 나니까 어때요 귀여워 나는 여러분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가는 그 애벌레 귀엽잖아 그치 뱀 뱀 옛날에는 나 징그러서 사진도 못 봤는데 지금 귀여워요 안 귀여워? 에이 나름 봐 귀엽게 생겨서 걔 봐 이렇게 하는데 지 딸이는 애교야 그게 혓바닥 내미는 게 아니 지 딸이는 애교라니까 그게 그게 그 자기의 그 어떤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하는 건데 참 아니 제가 그게 깨진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쪽 이제 저 빨간 지붕집이 새로 진 집 말고 저쪽 집에 있을 때 거기는 집을 부실하게 져서 수행자가 졌거든 흙집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우리 왜 어렸을 때 천장에 쥐가 뛰어놀았잖아 그래서 쥐와 같이 잠이 들어 안 그랬어 여러분 집은? 어? 우리 집 그랬어 아우 저놈은 쥐새끼 시끄럽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긴 대나무 꺾어다가 천장을 팡팡 쳤어 그럼 또 조용히 해 쥐와의 전쟁이었는데 그 집이 그랬어 어디서 쥐가 들어와서 밤에 이렇게 좀 잘 때 막 긁어 그러면 좀 가라 가 그래도 계속 긁어 시끄러워 막 이렇게 그래도 긁어 근데 나중에 쥐한테 사정하게 되더라고 야 나 오늘 세션 결혼했거든 나 좀 자자 쥐님 부탁해요 내가 막 이렇게 애원을 하면서 얘가 또 조용해 이게 마음인지라 그렇게 쥐가 살고 노린재가 뭐 커피에 떨어져서 어느 날은 커피에 떨어진 걸 모르고 막 글을 쓰다가 이걸 딱 마셨는데 뭐가 알갱이가 있는 거야 딱 깨물었지 그 향기 노린재도 떨어지고 돈벌레 돈벌레면 뭐 쥐도 들어온 적 있어 난 쥐랑 동거했는데 그것도 몰랐는데 내가 먹다라면 피자를 아니 왔는데 분명 아까 한 입 먹었는데 거의 다 먹고 없는 거였어 그걸 모르고 내가 먹었지 또 쥐랑 같이 먹은 거지 나중에 보면 쥐새끼가 있더라고 그 화덕인가 그 뭐라 그래요 그 때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벽난로에 그 안쪽에 근데 뱀이 들어올 줄은 몰랐지 어느 날 겨울이에요 컴퓨터 치는데 어떤 시선이 느껴져 우리는 이게 집중력이 강하니까 딱 보니까 뱀이 작은 뱀도 아니고 큰 뱀도 아니고 중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셋업박스 컴퓨터 셋업박스가 따뜻하잖아 근데 이제 그 뱀은 체온이 낮은 동물 저체온이니까 몸 덮히려고 거기 있는 것 같아 걔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 안 움직이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길래 아 이 쥐를 이 뱀을 누가 갖다 놓고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하고서 대가리를 딱 쳤어 그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살아있는 뱀이어도 혀를 쏙 내미네 나 여기 있다 이러고 근데 걔도 웃기는 게 안 내려가서 끝까지 내가 때렸으면 쭉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있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다 쓸 때까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안 추운 거야 밖에 나가봤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뜻하니까 안 비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얘를 집게로 찝어다가 얘를 죽여야 되나 죽여서 내보내야 되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걔 입장이 돼 봤어요 역지사지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더라고 거기에 만개 귀여운 강아지 요새 저기 옆집에 있는 강아지 있어요 걔 이름이 진순이라는데 되게 귀엽거든 내가 저기 올라갈 때 햇살정원 올라가면 쏘사같이 뛰어나와서 엄청 귀여워 만약에 그런 진순이 같은 강아지 거기 있어봐 내가 물고 빨고 귀여워했을 텐데 아유 너도 참 안됐다 너 보는 사람마다 널 죽이려고 하고 징그럽다고 하고 에휴 니 존재가 참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내 태아하더라고 태아 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어 근데 나를 거의 그 뱀 수준으로 미워한 거지 다 우리 할머니는 전연히 내 아들을 뺏으려고 저렇게 임신해서 꼬셨다 외할머니는 저 새끼가 내 딸 꼬셔가고 저게 임신시켜서 망쳤다 뱃속에 있는 개가 아주 내 딸을 망쳤다 다 죽이라고 고모 이모 한 명도 다 날 미워하고 징그러운 존재로 여겼지 하나도 진순이 강아지처럼 예쁜 존재로 강아지만도 못한 거였던 거야 아니 거의 쓰레기 똥 뱀 다 해악을 끼치는 누구에게나 다 고통 주고 다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고 하는 뱀처럼 여겼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울고 니가 나랑 같구나 내가 너였다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2박 3일 동거를 했어요 그냥 내 침대로는 오지 마라 이러고서 와도 할 수 없지 뭐 독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이제 이쪽에 침대에 자고 얘는 테이톡 박스에 계속 거기서 있대 2박 3일 이따 날 좀 풀리고 이제 찍게로 집어서 내놨거든요 여러분 존재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때 뱀이 왜 나를 이렇게 놨어 개미음을 입에 독을 뿜고서 왜 나를 이렇게 놨어 날 왜 이런 존재로 날 왜 사랑 안 해 그러면 사랑 받겠어요 존재가 그런 거야 여러분이 미움받을 때 내 속에 무의식 속에 그 미운 존재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거 스스로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의도로는 여러분 뱀이 와갖고 여러분한테 귀여움 떨어면 귀여워할 겨 아니잖아 뱀은 뱀이야 아무리 귀여움 떨어도 강아지는 애완견은 왜 이래도 귀엽잖아 물론 너무 포악하면 그것도 밉지만 존재가 그렇게 태어난 게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 공부는 존재를 바꾸는 거야 뱀같이 그렇게 믿고 사람들한테 다 버리고 쓰레기같이 이런 존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아주 아주 귀엽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수치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움을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가 성수치가 뜨면 꿈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 마스터가 가야 마스터가 꿈을 꿨대 그는 아나콘다가 나타났대 성수치가 뜬다는 걸 아나콘다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대 그게 나무를 칭칭 갖고 수액을 빨아먹더래 수액을 빨아먹는 게 뭐예요 존재를 씨를 말리는 거지 여러분의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여러분의 여성 남성을 다 죽이고 미운 존재로 수치당하고 그래서 개를 갖다가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가둬대 철창이 죽였어 못 죽이고 그냥 가둬놓기만 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충류 뱀이 나타나는 이유가 성관념이 뜨면 그 성관념 자체가 이미 그게 뜨면 예쁜 사람이 없어 예쁜 사람이 왜 미운 짓을 해 징그럽고 수치스럽고 가해자 짓을 하면서 가해자 절대 인정 안 하고 피해자도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해가지고 맨날 피해당했다고 하면서 남 미워하고 있고 자기 가해자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가해자 짓 하고 있고 막 이래 그래서 그게 뜨면 예쁜 애가 갑자기 확 변해요 이상한 짓을 하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뜨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느껴야 되고 상대가 얘기해줄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관념만 있으면 고치면 되지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어 착하게 살고 이쁜 짓 하려고 뱀이 이쁘진 하려고 꼬리 치고 아무리 춤을 추는 듯 태어날 존재가 미운 존재이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태어난 존재가 그렇게 밉상인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자라면서 항상 그런 거야 다 해주고도 맨날 욕먹고 가족한테 조차 다 해주고도 사실은 수치당하고 미움받았지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크면서 사랑받은 그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나가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하고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그런 사랑 때문에 유지가 되긴 됐어 하지만 진짜 존재가 변하려면 자기 수치를 봐야 돼요 그 수치가 미운 짓을 하니까 자꾸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를 붙들고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죽어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그냥 가해자나 피해자를 해버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안 그랬다고 아니 뱀은 일부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응?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원래 이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 가해자임, 피해자임 그리고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아프고 사람들이 미워할 때 그 사람들이 미워할 때는 내 속에 미운 존재가 있으면 알고 받아들여야 돼 그걸 보는 두려움이 인정하고 아프지만 가해자, 가해할 수밖에 없는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 공부하면서 존재가 엄청 변화된 거예요 제 얼굴 변한 걸 제가 보면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 옛날에는 냉살기가 돌고 미운 애고니까 미운 파동이 싹 돌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한결같거든 우리 아기들을 보는 내 마음은 너무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똑같아 근데 내 존재가 그 존재가 해버리는 거야 성수치가 혼날 때는 수치가 그렇게 나가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내려가니까 더 훨씬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푸근해지고 여유가 생겼지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수치가 빠지면서 사랑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착하려고 노력해서 될 것 같아요 이빨을 딱 물고 수치당할 각오를 하면서 내 존재가 수치라는 걸 인정해야 돼 가해자, 피해자라는 거야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애고는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남을 피해를 안 주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피해 안 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서로 그런 인간이니까 내 가해자, 피해자의 수치를 보고 나면 여유가 생기는 거야 상대가 피해자 살기를 써도 이해해 줄 수가 있어 아 나도 그랬었지 저렇게 올라오면 그렇다 가해자를 상대가 날 좀 가해해도 그래 나도 가해하고 사는데 저거 몰라서 저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이해할 여유가 없는 게 그게 미움이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게 이 공부인데 그 존재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 여러분은 자기 존재가 되게 이쁘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는 존재, 필요한 존재, 사랑의 존재를 하고 싶어 그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이야 그게 머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그 머리의 의도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은 득도한 존재예요 깨달은 존재라고 내 머리의 생각, 의도와 잠재의식 간에 이 본성 간에 괴리가 전혀 없어 그게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간극이 이 무의식 속에 애고가 이렇게 많아 여기가 본래의 사랑이라면 여기가 머리의 의도 이만큼이 있어 그래서 나는 머리의 의도로 사랑하고 싶은데 여기에 미움 애고가 있으면 머리를 사랑해, 도와줄게 하는데 여기서는 가해자 애고를 인정 안 한 애고는 계속 가해해버려 그러면 결과는 가해로 나와 이상하게 나와 미움받아 왜 이러지? 이렇게 사는 게 애고들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도 내 수치, 가해자 피해자인 내 수치를 봐야 돼 이 수치를 보게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근기가 필요한 거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닌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가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아이고 이 수행법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가죠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나부터 인정이 안 돼 수치를 보는 걸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건 인정이 안 돼 남들이 겁쟁이라고 욕할 것 같아 다 겁쟁이에요 모든 애고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만 없으면 깨달았지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건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수치 못 보는 건데 가해자 피해자인 자기 수치 깨달을 때까지는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야 남을 도울 수도 없는 거야 돕겠다고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피해자라고 막 너는 수치스럽다고 또는 넌 가해자라고 나쁘다고 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본시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 그때 올라오는 수치와 두려움을 청산하고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프로를 봤어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되게 똑똑한 여자분이더라고 나와서 그 자식 교육하는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면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교정해 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끝은 다 안 났는데 일부만 났는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아기가 아침에 일어났어 이제 초등학생인데 등교 거부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깨워 아가야 이렇게 깨우는데 저리 가! 막 이렇게 하는데 완전 가해자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를 자꾸 아들로 보고 있어 얘가 가해자인데 가해자인 건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머리로 무의식 속에 애고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해자는 누구냐?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한 키에 끝날 거를 그거를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치를 주냐면 얘가 막 차 발로 엄마를 막 때려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제압하면서 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그러면 막 얘가 막 발버둥 치면서 아그라그를 쓰고 막 눈을 무섭게 노려봐요 막 가해자를 써 그러면서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라고 하니까 엄마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딱 잡더니 엄마 발에다 오줌을 쏴버려 그냥 어마어마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성수치 가해자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 엄마가 분명히 수치 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키우는지 물어보니까 얘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얘한테 제대로 안 해주고 엄마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일방통보를 하더라고 수치를 너무 당한 분이라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한테 그냥 명령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피해자로 사는 거야 이 아기가 머리로는 엄마 아들인데 몸은 피해자였던 거야 근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눌려있다가 10살 이상 좀 크니까 그때부터 가해자가 나오는 거야 나는 이제 피해자 이제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 피해자를 인정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인정 못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돼버려 힘이 세지니까 이제 내가 가해자를 해버려 그리고 내 가해자를 인정을 못하는 거지 엄마로 보이니까 눈으로는 가해자라고 했어 엄마도 예전에는 가해자를 하다가 한 번은 되게 때렸대요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아주 얘를 죽이겠다고 때렸는데 그때 스크래치가 간 거지 얘가 엄청난 피해자의 살기가 생겼는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 포기를 하고 아 때리는 거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한 거야 그때부터 얘가 가해자가 되고 엄마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아들 사이 자식 사이니까 피해자 가해자를 인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걸 인정하는 게 나 엄마와 아들인데 너무 수치스럽잖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그 무의식 속에 애고를 인정하는 게? 그 에너지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인정을 안 하고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온 어떤 여자 패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기가 딱 관념체가 뜰 거 아닙니까 너무 당하면 인격제처럼 변해요 그 수치당한 애고가 그 아기가 아침이 되면 가해자가 공격하는 피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가 돼서 공격한 애고가 뜨니까 이상한 딴 사람으로 변한다고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패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잖아 그 무의식 속의 애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빙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요 사실은 다 그거를 사는데 그 에너지로 올라오고 깨닫기 전에 다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장악해서 막 그걸 하는데 그게 올라오면 막 살인도 하고 그게 올라오면 엄마 아빠도 죽였다가 막 당했다가 막 사고도 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수치스러워하니까 이제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무마하는 분위기인데 그 정도로 일반인도 보일 정도로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세게 뜨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두렵고 그걸 보는 게 인정하는 게 인정 못 할 뿐이야 두려움을 인정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해자로 공격한다는 거 이렇게 공격당해서 두렵다는 거 엄마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 아들을 근데 머리로 내 아들인데 이 꼬맹이한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렵잖아 엄마가 자식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 피해자로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아들은 반대로 자기가 엄마를 무서워서 공격하는 거지 예전에 당한 피해자가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 피해자 되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젠 절대 피해자 안 할 거야 이제 가해자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식이 돼야 돼 어차피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엄마와 딸이 대적, 아들이 대적하고 범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피해자 가해자로 싸우고 사는 그 애고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부모 자식이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건 머리의 관념으로 보는 거지 남이고 똑같아요 그 애고가 뜨면 형제끼리도 어때요? 깔부림하잖아 엄마하고 자식 간에도 도저히 저럴 수가 없을 정도로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애고를 인정하기 전에는 그게 극성을 부리는 거야 너무나 그걸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야 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렇더만 엄마를 너무 사랑하면 엄마가 나를 가해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어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아들이 무섭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싫어 내 자식인데 이렇게 자꾸 그 집착 때문에 서로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밖에 나가니까 이 아기가 엄마 손을 안 놔 막내가 이렇게 손을 막 때려 자기 엄마 손만 붙들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끄러워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엄마 손을 안 놔 너무 사랑은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무서워서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해자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거지 쓰면서 수치 주면서 엄마를 받으려고 하니 받을 수가 있나 딱 그 관념 피해자 가해자의 수치 애고를 하더라고요 어제 엄청 눈이 이렇게 싹 변해요 아들이 꼬맹인데도 학교 등교 거부하고 안 가 그리고 상담 선생님한테 하면 한 번씩 가고 누구나 그 무의식 속에 그 애고를 인정해야 존재가 변해서 상황이 변하는 거지 여러분이 머리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지 않지 여러분 머리로는 다 선한 걸 창조하고 싶지 근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애고가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하는 걸 봐야 돼 그 수치를 봐야 돼 근데 수치당할까 봐 그 수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고 자꾸 피해자 붙잡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예요 그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난 나쁜 놈이라고 숨기고 있는데 가해자가 또 피해자야 피해를 안 당했으면 가해를 하나 이게 거의 연쇄 반응 계속 반복되는 거지 무한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고리를 끊으려면 관념의 연결고리 유네의 고리를 끊으려면 하는 짓 그 행동 패턴 그걸 끊으려면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그 수치의 고리를 가해자 피해자로 산 모든 애고는 다 가해자 피해자로 살았다 그게 없는 애고는 한 명도 없다 그걸 창피하다고 아닌 척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나이가 먹으면 어떡해요 으르렁거려 아들이 아버지인데 막 이렇게 으르렁거려 그래서 제압해버려 그치?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나이를 먹어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예의를 갖춰 그치?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볼 때랑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힘이 빠진 다음에 볼 때랑 다르잖아 그거가 피해 나는 어렸을 때는 피해자로 봐요 아버지는 가해자 약자로 봐 강자로 봐 두려워해 하지만 나이 먹어서 약해진 아버지를 볼 땐 내가 강자해서 약자를 보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동물성이니까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안 할 뿐이야 근데 그래도 수치를 아는 애고들은 예의 있게 대하지 내가 강해져도 근데 완전 동물성인 애고 같은 경우에 너무 피해자가 강했어 아버지한테 맨날 쳐맞았어 이런 애고인 경우는 그냥 동물성으로 막대해서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요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무의식 속의 애고를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대 세대가 막 할머니를 때리고 젊은 남자가 그런 동물 같은 짓을 해 그 동물성 애고를 수치스럽다고 안 보고 버리니까 그게 올라오면 하나가 돼서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버린 결과지 하나 된 거지 여러분이 인간성을 발현하고 살고 약육강식의 동물성에서 벗어나려면 강자 약자를 피해자 가해자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쓸 수 있으려면 내 수치를 봐야 돼 피해자 가해자로 산 수치 다 있어요 예의가 있게 그거를 안 보고 수치스러워서 수치당할까 두려워서 안 본 아기가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막 마구잡이를 쓰고 살고 당하고 살고 그래서 야생의 날것으로 산 아기가 수치 자체로 산 아기가 있고 두 종류가 있을 뿐이지 없지 않다 봐야 돼요 봐야 진심으로 그게 끊어져서 강자 약자를 사랑으로 써 강자는 약자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보호하고 약자는 기꺼이 꺾으면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그 강자 약자가 사실은 진짜 강자 약자가 아님을 알게 돼 약자가 강자보다 더 강할 수 있어 그래서 어린 애기들이 차에 치려고 하면 엄마가 몸을 던지지 강자가 보호하잖아 그렇게 그럼 이게 약자요? 애기가? 강자지 그렇게 쓰게 돼 사랑으로 약자 강자 없이 막 쓰게 돼요 약자 마음 강자 마음으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피해자 가해자를 쓰면서 살아온 수치해고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수치해고를 안 보려고 나는 도와주려고 이랬다 근데 상대가 기분 나쁘면 도와준 거야 내가 공격한 거야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여직원을 데려다 놓고 술 따라 그랬어요 근데 여직원이 기분 나빠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그러면 피해자 피해자 마음을 느꼈다면 이 가해자 애국어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다 자꾸 자기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상대가 기분 나빴다면 내가 한 거야 내 의도는 아닌데 머리로는 아니지 얘를 안 보고 싶으니까 수치스럽잖아 가해자가 안 보고 싶으니까 좋게 생각해 아 여기 분위기가 나쁘지 아 여직은 보고 농담이라도 하고 술을 했다 분위기 좋은 이렇게 생각을 굴릴 뿐 한 거는 바로 그 애고예요 이걸 인정해야 죽는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죽지 그 애고가 계속 하는 거야 상대는 싫다는데 계속 술 따라 봐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희롱으로 고발당하면 나 억울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결과가 없는 거지 그 고집이 뭐예요? 어떤 고집이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 자기 수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안 보려고 고집 부리는 거야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내 수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의도랑 상관없이 이 애고가 하는 짓을 막을 수가 있다고 이 애고를 못 알아차릴 때 그 애고가 해버리는 걸 여러분 인식돼요? 인식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마음공부인데 의도대로 살 수 있으면 왜 와서 마음공부해? 애쓰고 그냥 살지 애써도 안 됐으니까 왔잖아 돈을 그렇게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었잖아 그건 뭐예요? 내 무의식 속에 돈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애고가 있어 되게 두렵거나 돈을 죽이고 싶거나 보기도 싫거나 그 애고가 절대 안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짐은 버리고 가짐은 버리고 걔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무의식과 무의식 본래와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 관념이 이렇게 셀수록 관념이 셀수록 어때요? 내 의도대로 못 사는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 이 애고가 다 해버려 이게 공부가 되면 왜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게 이렇게 줄어들거든 무의식 속에 애고가 그 관념체가 내 뜻과 다르게 막 피해자 가해자만 쓰려고 하는 피해자도 불행하고 가해자도 불행하죠 그렇잖아 뺏기는 것도 불행하고 남의 거 뺏는 것도 중요해 불행해 사랑으로 주고받는 게 좋지 근데 사랑이 안 돼 피해자 가해자 수치거든 관념체 애고는 다 수치로 살아요 뺏고 빼앗기고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그거로 살고 있으면서 머리로 노력해서 돼? 얘가 다 하는 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청산이 될수록 삶이 이렇게 이렇게 순리대로 완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지 결과가 똑같아 내 의도랑 이렇게 나와야 돼 그때까지 이게 청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보고 싶어 보면 정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데 봐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수치가 분리됩니다 아셨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수치애고 오직 가해자 피해자로만 뺏고 빼앗기고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강자 약자의 약육광식의 동물성으로 사는 그 애고 그 애고가 세냐 안 세냐 그리고 예의상 안 보고서 예의 있게 인간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야생의 날것으로 수치 떨고 사느냐의 차이만 있지 똑같다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그렇게 저항을 하고 안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 다 착한 사람하고 싶어 착하다 나쁘다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애고의 속성이 그렇고 그렇게 있는 건데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순리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이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오니까 막 엄청 힘들지 그치?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게 올라오면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힘들다는 뭐가 왜 있느냐 두려움을 수치 주는 애고가 힘들다예요 그 두려움이 올라와 자기 수치 보는 두려움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내가 엄마 아빠로 살지 않았고 가해자로 살았고 내가 자식으로 살지 않았고 부모 거를 뺏으려고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내가 필요 없으면 확 버리고 필요한 존재라는 게 딱 붙고 막 그런 약육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는 인정하기 싫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막 수치 줘 그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되게 무서워 내가 그런 인간이란 거야 나는 제일 무서웠던 게 내 공격성을 보고 무서웠어요 엄마를 죽이고 싶은데 수행하고 한 3년 4년 있다가 떴어요 진짜 죽일 것 같더라고 돌아가신 엄마인데도 그게 올라오는데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이게 이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지 엄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이 배음방덕한인가 이러면 6개월을 못 풀었어 너무 무서워서 내 속에 가해자 보는 게 나중에 보니까 엄마뿐이 아니더만 세상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세상 모든 사람한테 수치당했다고 느끼니까 뱃속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리얼한지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심해 여러분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근데 그냥 인정했어요 뭐 내가 무슨 성모 말이야 뭐 대단한 그런 사람 될 거 아닌데 내 동물을 인정하자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그냥 확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떤 애고도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 인정하고 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세상에 얘기해서 돌을 던지면 맞자 돌을 던지시오 사실은 돌 던질 사람도 없는 거야 왜?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50보 100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 마저 각오하고 자기를 보는데 돌 던질 존재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게 있고 조금 정도 차이만 있으면 정도 차이도 별로 미미해요 거기서 거기야 많이 보면 많이 본 사람은 엄청 심한 것 같고 무의식으로 조금 들어간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끝까지 들어가 봐 어떤가 완전한 동물이지 인간이 그 동물성을 끝까지 다 보고 그 수치를 청산해야 인간성에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물성의 끝판왕이 그게 성수치 예고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로 산 그래서 내가 존재로 가해했던 거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가해로 나타났어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 하는데 엉망이야 그럼 나는 가해한 거야 어떻게 가해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보 만들었는지 자식한테 너무 다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동물이 약간의 욕구불만 있어야 돼 옛날에 내 친구 아버지가 되게 돈을 잘 벌었는데 내 친구가 신문 알바를 했어 야 니네 아버지는 왜 돈을 다 안 주고 그런가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과한 스타일이라 돈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네가 자수성과한 다음에 내가 돈을 줘도 준다 아니면 내가 그냥 주면 너는 그거 다 없애버린다 나만큼 너를 고생시키겠다 이렇게 고생이 보약이다 이렇게 시켰대요 똑똑한 아버지지 그게 사랑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힘들었으니까 그냥 사랑만 준다 그게 살기인지도 모르고 집착살기로 가해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 가해자를 봐야 돼 좀 여러분은 단세포적이야 잘해주면 사랑 우리 아기들은 그렇게 단순해 혜연 엄마한테 혼나면 미움받은 거야 에휴 그게 아기지 혼나면 미움받은 게 아기지 혼내주는 게 뭐 사랑이잖아 노고가 더 들어가 사랑한테 사랑해 이거는 편하지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할 때야 힘들어 훨씬 큰 노고를 들인 사랑이야 더 큰 사랑이야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해자라고 하면 뭐 때리고 나쁜 소리하고 돈 주고 사랑 준 건 가해 아니라고 물면 맨날 단 사탕만 줘 이빨 썩어 안 썩어 썩잖아 쓴 약도 먹여야 되는데 쓰다 그러면 안 먹이고 그래 그거를 본능적으로 몸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무의식 속에 애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해하고 가해하고 있으면서 난 피해자라고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미워했고 이제까지 미움받았으면 내 속에 미운 애고가 있는 거야 상대를 미워하는 가해자가 있는 거야 계속 수치당했으면 수치주는 가해자가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가야지 내가 열등감의 애고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했으면 그게 가해자가 돼서 내 주변에 다 열등하게 만드는 거야 부모가 열등이 애고가 있는데 자식이 우월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열등이를 절대로 안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를 걔가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안 보고 그냥 머리로만 애써서 잘해준다고 그냥 무의식이 닮아가는데 잠재의식 속 애고가 자식이 그거를 가해자 피해자를 봅니다 알았죠? yelled Rice 씨 丈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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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